이 다양한 치즈와 풀떼기들은 도대체 뭘 위한 걸까요? 바로 육회와 육사심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채소들을 먼저 손질해보죠. 우선 파는 채를 썰어 매운기를 빼주고요. 나머지는 쫑쫑 썰어서 접시에 담아둡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잘 썰어서 반은 물에 담가주고 나머지는 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야채는 준비 완료! 이제 고기를 손질해보죠. 야옹이 관심있어? 진공포장된 육회를 꺼내서 등 뒤에 파스도 떼주고 핏물도 깨끗이 닦아준 후 볼에 담아줘요. 육사심이도 핏물을 닦은 후 하나하나 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통으로 된 육회도 피를 닦아주고 반은 타닥기용으로 또 반은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는데 이쯤되면 이 재료들로 도대체 뭘 만들건지 너무 궁금해요! 육사심이를 하나 집어서 고양이에게 관심있나 물어봐줍니다. 음 관심없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요리를 시작해보죠. 먼저 파스타를 삶아주고 궁극의 이병원 장갑을 장착해줘요. 파스타를 삶는 동안 설탕, 마늘, 간장, 참기름으로 육회 소스를 만들어서 육회에 쪼물쪼물 비벼주고 반은 덜어놓습니다. 설탕, 마늘, 간장, 올리브유로 파스타 소스도 만들어주는데요. 이 파스타 소스를 찬물에 식혀준 파스타면과 함께 볼에서 비벼주면 된답니다. 여기에 어린잎도 함께 비벼줘요. 이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줘. 응? 어디서 본듯한 비주얼? 잠깐만, 파스타는 어디 갔어? 이거 길리슈트 아니야? 아, 바야바. 아, 그런거 같아? 첫번째 요리는 바로 육회 파스타였어요. 두번째 요리는요. 남겨둔 육회에 고추장을 섞어 준비를 시작해요. 아, 육회 김밥인가 봅니다. 김에 밥을 깔고 매운기를 뺀 파채, 돌나물과 깻잎, 그리고 고추장 양념 육회를 넣고 말아줍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깨까지 뿌려주면 순식간에 두번째 요리도 완성! 세번째 요리는 육회 샐러드인가요? 어린잎을 깔고 동그랗게 만호일을 얹어 육회자리를 확보해줘요. 잘게 다져놓았던 육사시미에 다진 파와 양파를 넣고 설탕, 마늘, 간장, 참기름 플러스 후추와 새우젓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잘 비벼줍니다. 마늘 바게트까지 올라가니 근사해 보이긴 하군요. 와, 요리가 대체 몇개죠? 네번째 요리는 육사시미 초밥입니다. 잘 지어진 밥에 단촌물을 만들어 넣고 초밥을 만드는데 감독에게 혼이 난 기획자는 장갑을 끼고 초밥용 밥을 완성했어요. 육사시미만 올려서 먹으면 된다구요. 끝난 줄 알았다구요? 이제 진짜 마지막 요리에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둔 통육사시미를 타닦이로 즐길거랍니다. 겉면만 살짝쿵 익혀줍니다. 곁들여 먹을 돌나물 밑반찬도 섬세하게 준비했네요. 드디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음료들도 빨리 아이스박스로 들어왔! 우와, 한 상이네. 푸짐하고 화려한 상이 차려졌어요. 아, 힘들었다. 배고파. 나도. 우리 저번에 간대 갈래? 저너집, 저너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망했습니다. 네? 모든 걸 셀프로 하다가 사람이 안 와서 업종을 바꿨습니다. 먼저 앉으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인데 두 명 더 올 거예요. 메뉴판, 메뉴판 주세요. 저희는 셀프라다 방에서 이제는 풀코스로 나갑니다. 서, 서택제 없어요? 네. 아, 육회오마카세. 풀코스로 드릴 거고요. 그냥 앉아계시면 다 갖다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왜 안 오지? 전화 좀 해봐. 야, 늦어서 미안. 왔다, 왔다, 왔다. 오, 야, 뭔지 맛있었어? 네, 아, 여기 풀코스로 해주세요. 육회 파스타에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잔뜩 뿌리고 자, 첫 번째 메뉴 나갑니다. 레릿고 육회예요. 레릿고. 이상한 이름으로 내놓습니다. 두 번째 메뉴. 사장님, 그거 뭐예요? 브라타 치즈라고요? 요거는... 요거는... 육회에 얹고 호일을 제거해주면... 두 번째 요리는 서양식 육회입니다. 비가가라 하와이예요. 또 이상한 이름의 요리가 됩니다. 다음은 육사시미 초밥인데요. 너무 많이 얹으면 안 돼. 그거 매운 거야. 응, 그렇구나.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쎄, 알지?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야. 앞으로 닥칠 와사비의 저주를 모르는 그들은 와사비 효과를 내고 놀고 있네요. 오늘 이거 먹고 한 번도 안 지푸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주말 청소야? 아니, 설거지. 그렇게 급기야 와사비의 저주를 육사시미로 가려버립니다. 참고로 저건 아주 매운 생와사비랍니다. 힘드네요, 많이. 천영업이라. 손님한테 하셔야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메뉴. 육회 초밥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더 남았어요. 육회 김밥을 썰어 가지런히 접시에 담아주고 타닫기도 썰어주죠.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 요거는 타닫기고요. 육회 김밥. 김밥은 소스랑 같이 드시고요. 이제 끝났겠죠? 사실 또 뭐 있어요? 네! 마지막 메뉴입니다. 이야, 직화 초밥. 같이 드시라고 반찬이. 드디어 진짜 먹을 수 있게 한상이 차려졌어요. 비주얼은 역대급이네요. 컵들 받으시고요. 저희 오늘 오픈 기념으로 와인 화면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한 와인부터 마셔볼까요? 음, 이거 안 달다. 첫 번째 희생자 나오기 1초 전. 내가 아까 와사비 많다고 했지. 두 번째 희생자까지 속출합니다. 이거 독살하려고. 우리만 당할 순 없다. 맛있어요. 사장님도 가자. 말로 해, 말로. 사장님. 알고 먹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지막 피해자 출발. 집으로, 쟤 빨개졌어. 이로써 모두 지옥을 맛봤어요. 사장님 제정신? 육회 김밥은 어떨까요? 이쪽은 노른자, 이쪽은 와사마요. 이거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음, 돌나물 때문에 되게 아삭하지? 빼고 먹을 거예요. 결국 와사비를 빼고 먹기로 합니다. 왜 그랬어? 내가 아까 그거 많다고 했잖아. 체력이 딸려가지고 양줄이 안 되는 거야. 와사비를 덜어낸 초밥은 괜찮겠죠? 그것도 매워? 나 진짜 못 먹어요. 그렇게 맵죠? 너무 아파.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와사비 얼마 들었길래? 딸다. 아니, 이 좋은 재료로 왜 그랬어? 헉! 와사비 지옥이군요. 죽이려, 죽이려고. 와사비를 걷어내고 간장에 찍어먹지만. 뺐잖아! 미쳤어. 이 사장님 미쳤나 봐. 아, 여기가 바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장님 왜 자꾸 우리랑 같이 합석해요? 웬만히 외로워서. 와사비 걷고 밥 나눈 다음에 이거 마저 얹어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감싸듯이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요? 남은 밥은 어떡해? 내가 씌워서 먹나. 이걸 먹으면 좋죠. 음, 이게 남아있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엄청 탱탱하고 맛있는데. 야, 사장님이 말은 다 자기가 오마카세고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해놓고 반은 셀프로 만들어놨네. 옛날 스캅 못 버리고 만들어놨어. 안 해도 되는 셀프를 만들어서 했어. 이제 서양식 요리 먹어봐야죠. 찔러서 벌려요. 이거를 갈게 갈게 찢어서 이 야채들이랑 살짝 비벼주고요. 바게트에 야채랑 치즈 올리고 개를 올려서 음, 진짜 맛있는데? 치즈 더 갖고 와도 돼? 더 가져와도 돼. 근데 요즘 이렇게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아까워서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너 또는 이렇게 재료비 악객이 있어. 원가절감 이상한 대사 하시네. 반을 뚝 뗐어. 원가절감한 니가가라 하와이의 맛은 과연? 음, 맛있어. 음, 맛있는데 이거? 이번에는 타다키입니다. 그 찍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고기가 너무 컸어. 말을 못해. 한 10분이 커. 칼로 그냥 썰어 먹어, 이거. 이렇게 반만 자를까요? 그거를 아까 빼놓은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먹는 거야. 음, 이렇게. 음. 음, 이건 또 쫀득하네. 메리코 이렇게는 위에 노른자를 터뜨리셔서 육회랑 파스타를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육회와 노른자 화산 폭발은 못 참지. 이 요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서양의 만남이에요. 이 서양의 파스타 샐러드에 한국식 육회를 먹겠습니다. 이거 좀 더 샐러드 느낌. 맛있지?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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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라물 저건 어디다 먹는 거예요? 이거랑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맘에 바게트는 내 아이디어거든? 진짜 잘 어울리네. 그렇다면 한 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맥주 있죠? 있어요. 소주도 있어요? 저 소맥 한 잔만 말아주실래요? 또 말하고 싶어. 선생님 백주 누가 이렇게 타요? 아 혹시 미성년자세요? 네. 아니 캔 딴 거 맞아요 저거? 새로 딴 거 맞아요? 드시던 거 주신 거 아니고요. 요거랑 또 먹으면 또 맛있네요. 난 이건 또 얼마나 많은 보물과 나의 속쓰림이 숨겨져 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다 와사비라고? 그냥 뒤지라는 거잖아. 이거 먹어. 괜찮아. 아니 이거 거품 진짜 비율은 좋은데? 마음이 사르르. 내가 어린입을 사왔어야 되는데 청소년 사온 거 같아. 크네. 사장님 개그세스 미쳤다. 진짜 사장님 미쳤네. 내 취향이야. 맛있지? 응. 와인 안 주네. 선생님 여기 부라타 치즈 더 주세요. 자 치즈도 빕니다. 이거랑 어디에 더 줘? 야 이거 왜 누가 이렇게 이만큼 옆에다 빼놓고 먹었어? 렛잇고 파스타와 맥주로 마음을 녹인 후 무방비 상태로 집어먹은 초밥은? 어? 털어냈는데? 털어냈는데? 아... 얘네 혹시 저 사장님한테 원하는 사람 있어? 어 나 이걸 안 먹어도 이거. 재활용 와사비와 타다키는? 나 뭐야 나 이거 제일 맛있어. 선생님. 이거 마저 좀 더 썰어주세요. 이거 제일 맛있는데요? 간도 딱 맞고 좋다. 나는 이거 토치 가리고 제대로 한 번 먹고 싶어. 추가 주문이 줄줄 들어옵니다. 장사가 잘 되는군요. 토치 해달라고? 나도 토치 먹을래. 물을 흘린다. 물을 흘린다. 의도치 않은 술도둑 메뉴입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이승달출 육회집에. 나 콧구멍 두 개 아니고 한 네다섯 개 된 것 같아. 오늘의 목표는 뭐야? 더 이상 한 몇 달 동안 육회에 육자도 안 쓰고 싶을 정도인 것 같아. 김밥도 리필이요. 사장님 디테일이 약간 부족하시네. 음 맛있지 맛있지. 나 오늘 이게 제일 맛있어. 난 다 맛있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초밥이에요. 사장님 조용히 하세요. 배부른데 배가 약간 허하다. 차가워가지고 약간 허하다. 이거 뭐라고 그랬지? 배가 부른데 배가 조금 고프다? 그래 배가 허한 거야. 아 근데 이거 육회만 1kg인데 먹는다. 여기서 만약에 또 해 먹어야 된다. 하면 뭐 먹을 거야? 김밥? 그럼 내가 김밥 또 해줄게. 먹는데는 끝이 없다. 포슐랭. 먹는 데는 끝이 없다. 포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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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슐랭.